지금 그 이쪽 지역에서 밀려 감시단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밀려 감시단도 하면서 유해조수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단성계를 이번에 어떤 계기로 해서 부려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라이카도 부려봤고. 그럼 단성계를 부려보니까 어때요? 단성계만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더라 이런거는? 좀...몰라야 돼지? 뭐 선생님 기능이 없어도 그냥 이제 혼자 이제 잘 이제 케어 잘하는 스타일이어서 뭐 돼지 만나도 혼자 짖고 뭐 들어갈 때 좀 더 가지고 그게 좀 혼자 컨트롤이 가능한 게인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라이카도 키워봤지만 라이카 같은 경우는 기본 3kg씩 빠져버리고 5kg씩 빠져버리면 그거는 솔직히 이제 사람만 고생하고 계속 고생하고 하는데 이제 단성계 같은 경우는 멀리 빠져봤자 이제 가다가 이제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너무 아니다 싶으면 이제 다시 돌아오다가 수색하고 이런게 또 다른 것 같아요. 아 이제 이제 단성계만 설명하니까 라이카 랑 비교를 하면 이제 라이카도 부리고 단성계를 부렸으니까 이제 비교 대상하고 비교를 하면 라이카는 좀 이제 멀리 빠지는 애들이 많고 이제 본인이 부렸던 개들이 라이카도 뭐 원체 라이카도 종류가 다양하고 개체 특성이 다양하니까 이제 본인이 부렸던 개들은 멀리 빠지고 멀리까지 따라가고 3,4kg 따라가고 근데 단성계는 부리니까 제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어렵고 잠깐 산행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원래 데리고 있던 게 아니잖아요 잠깐 데리고 산행을 하다가 많이 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그때도 어린 나이지만 이제 어떻게 해서 인연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연이 됐는데 선생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혼자 이제 다 이제 만들어진 강아지라고. 그러니까 선생계가 없는데 돼지를 그러면 몇 마리나 잡았어요. 뭐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안에 예를 들면 돼지를 처음 잡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했어요. 2018년 2월 초에 시작해서. 아 사냥 실력을 본인하고 같이. 네 같이 시작해 가지고 이제 뭐 옆에서 안들기 하고 붙어서 간 것도 있지만 이제 끝기에 이제 시작해서 6월까지는 63만리를 잡았고 네 그 다음 12월까지는 계속 이제 한 달 내에 그래도 4,5마리씩 잡고. 네 일주일에 그러니까 뭐 보통 3,4마리씩 잡히고 그런 식으로도 많이 잡고. 그렇죠. 마리 숫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네 그렇죠. 자주 가느냐 자주 안 가느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럼 처음에는 그래도 남의 개들하고 가면서 좀 배웠겠네요. 한번도 사냥을 안 해봤으니까 사실은. 어릴 때 산 좀 탄 거 말고는. 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네. 다른 이제 타 여사들하고 이제 사냥 가려면 일단 기회의 이제 기본이 돼야 간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비 노경을 이제 올라와야 했는데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 기본 훌륭만 좀 시켜 놓고 이제 다른 여사들하고 이제 몇 번 이제 예. 음. 두세 번 가니까 이제. 다른 여사분 그 같이 평소에 같이 다니시는 여사분 단독경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제 혼자 발전해 가는. 네. 두세 번만에. 네. 두세 번 만에 그럼 지가 더 발전을 해 버리더라. 파고난거다. 그죠? 섭성적으로. 그 뒤로 좀 많이 잡고, 뒤로는 좀 자주 안 갔거나 아니면 돼지를 못 만난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 조건이 영향 안 좋으면 그 도중에 또 오고. 그 말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잡은 것 같은데 금방 물어보니까 앞전에는 뒤쪽으로 갔을 때는 한 달에 일주일에 3, 4마리를 하길래 개체수가 줄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관리한다고 이제 좀 산에 안 간 것도 있고. 산에 가는 숫자가 줄어서. 네. 그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돼지를 만났을 때 석류를 이야기하면 석류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돼지를 만났을 때. 배파 그냥 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돼지가 있으면 돼지 이제 제시가 놓친 적은 솔직히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다보니까. 그럼 인지하고 빠졌을 때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는 멀리 다니는 개가 아닌데 그러면 인지하고 빠지면. 네. 무조건 돼지.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얼마 거리 안에서 주로 많이 돼지를 돌려 세웠어요? 거의 멀리 빠지는 경우는 이제 500미터 내에서 이제 짚고 세우는 정도로 하고. 그 다음 뭐 진짜 가까우면 이제 도로 옆에서 돼지 잡을 때는 이제 개가 이제 돌려서 이제 사람 쪽으로 유인해 오는 거. 몰아서 온다? 네. 몰아서 오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근데 우리가 사실 사냥을 하다 보면 이제 차 쪽으로 몰아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몰아서 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배지 따라 왔는데 그쪽이 몫이라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몰아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직접 부렸으니까 어떤 거 같아 보니까. 진짜 제시라고 하는 개가 이제 직접 이제 이분은 이제 사람한테 이제 몰아줬다. 네. 힘들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계속 몰고 오더라고요. 그럼 어느 날부터 그렇게 인가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막 해결해 주다 보니까 잡다 보니까 세워놓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이제. 자기가 이제 계속 짚고만 있으니까 이제 위가 또 그 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중간까지는 미치고 오고 그렇게 짚고 돌리고. 아 그러면 이제 그냥 몰아온 게 아니라 세워놓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접근을 못 했을 때. 자기가 이제 데리고 오더라. 네. 그렇죠. 터져서 온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반대 방향으로 터지는 경우에도 이제 제시가 이제 그 반대 방향을 아예 못 가게. 더는 못 가게. 차단을 해가지고. 그 내에서 이제 또 돌게 하고. 아 근데 솔직히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저도 많은 이제 개들을 만다고 많은 엽사를 봤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개가 한 마리가 돼지를 돌려 세운다는 거는. 네. 잘 없어요. 그렇죠. 가보면 유명한 개를 가봐도 사실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개가 돼지를 세운 게 아니고. 사람이 총으로 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치는 거를 목에서 떼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찝어 돌린다는 거 자체가. 총을 쏘고 나서 개 두세 마리가 물고 싶어서 못 물러서 찝어 세우는 거는 있지만. 네. 진짜 찝어서 돌리는 개는 험치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성률이 그 정도로 나와버리고. 네. 또 몰아서 오고. 이건 남들이 들으면 소슬 같기도 한데. 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보내봤고. 어릴 때부터 선생계가 없이도 많이 그렇게. 늘 같은 패턴이었거든요. 그리고 산청이 같은 경우 4.5개월부터 1년 동안. 한 번도 돼지를 봄, 여름, 가을, 겨울 터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뭐 다른 개들도 성률이 그렇게 잘 나왔고. 옆장에도 임대를 해 주본 적이 있고. 명성이 같은 경우도 옆장에 임대를 해 줬는데. 알던 사람도 아닌데.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신뢰관계가. 아, 이 사람은 진짜 믿어도 되겠다. 사회적 지위라든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네. 내 개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돌려 세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자기가 이제 아버지 때부터 계속 수렵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개가 돼지를 세우는 걸 많이 봤습니까? 네. 직접 보고 이제 옆에 같이. 제시를 말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다른 개들이. 한 마리가 이렇게 돌려 세우는 거. 그런 개를 많이 봤었어요? 그때가 이제. 몰라야 되지. 있었는데. 네. 옛날에. 제시만큼 솔직히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시부터는 못하지만. 그런 돌려 세우는 게 있었다. 네. 좋은 개를 부려봤었네. 그죠? 네. 좋은 개를 부려봤는데. 아까 말 들어보니까. 비싼 차를 팔아 가지고도. 네. 라이카 두 마리를 데리고 온 적도 있고. 아까 무슨 차? 그 덤프트럭 하고 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막 했었는데. 아 덤프트럭을 팔아 가지고. 걔 두 마리 사니까. 돈이. 맞았어요. 덤프트럭 값하고. 네. 딱 그냥 남는 지분도 없고. 엄청나게 비싼 거네요. 라이카 두 마리를 입양한 당시에. 네. 데리고 오고. 이제. 불려봐도 이제. 솔직히 뭐. 실업 나가기 전에.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테스트에서 이제. 탈락이 돼서. 결국 두 마리는. 네. 그렇게 됐지만. 음. 제시하고는 그러면. 우연히 이렇게 인연이 된 건데. 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아니. 단성기가 그렇게 잘하면. 눈으로 우리가 10년을 가까이. 9년을 가까이. 이렇게 검증을 했는데. 네. 뭐 해서 7대 8대까지도. 나간 개 중에 한 마리도. 돼지를 못 세우는 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주변에 많이 없냐. 그렇죠. 분포가 안 돼 있냐. 그렇게 서로 막. 살라고 할 건데. 이렇게 하는데. 전화는 무수하게 오지만. 제가 이제. 입양을 안 보낸단 말이에요. 네. 입양을 안 보내고. 또 검증으로 나갔던 개들조차도. 검증이 끝나면. 데리고 와버린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제시라는 개하고 인연이 됐는데. 사실 작년에 내가. 전화도 받긴 받았어요. 근데 내가. 기억을 잘 못 했어. 아 네. 그때 김에 가면서. 이제 강의가 있어 갖고 가는 길에. 몸도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보다 더 안 좋은데. 강의 가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하다가. 이번에 전화를 받고 기억을 했거든요. 아 네. 주변에 제시를 보고. 강아지 입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네. 그게 나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아 네. 근데 내가 이제 그때는. 뭐. 분양을 안 한다. 원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냥 급하게 끊어 버린 것 같은데. 그 뒤로 기억을 못 해서 사실은. 제시를 데리고 있다고 했으면. 내가 또. 다시 전화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걸 못 들어가지고. 그냥 단순개 입양한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니 분양도 안 하는데. 이라고 끌어 버린 것 같은데. 아 네. 음. 그러면 이제. 네. 그때. 칡밥 같은 데는. 뭐 어떤 식으로. 사냥을 합니까? 칡밥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가 먼저 들어갔어. 그. 조건 안 좋은 사람이 못 들어가는 조건에. 이제. 개들이 이제. 밀고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 말 그대로. 제시도 이제 사람한테. 이제. 대신 밀어주다시피. 네. 그리고 이제 제시뿐만 아니고. 옆에 이제. 무는 개들도 있고. 네. 찾는 게 있고. 무는 게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간단하게. 저희는 처리. 처리가 됐다. 네. 제시하고 또. 그 두 마리 또. 데리고 다닌 적도 있잖아요. 네. 이제. 케인 코르소. 카네 코르소라는데. 그거는 사실은. 남들이 쉽게 생각할 때는 뭐냐면. 왈왈이랑 물방이 있으면. 네. 사냥을 쉽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합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소형견하고. 소형견하고. 대형견도 쉽지가 않다고 사실은. 발 맞추기가. 네. 그래서 아무리 세워놔도. 물방이 늦게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또. 얘가 또 세력이 센 놈이 오면. 터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터져 나가는 걸 다시 잡기에는. 이 물방이 가서 잡기에는. 스피드가 안 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터지는 게. 합이 안 맞아서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젠씨랑. 케인하고 같이 부릴 때는. 네. 뭐 어떠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두 가지 조건이 잡으려면. 앞에 애가 잘 세워놓고. 세력이 센 놈이 올 때. 티를 날 때. 네. 어떻게 돌려 세워야지만. 잡을 수 있다고. 아니면. 세워놨을 때. 이놈이 눈에 딱 뜨면. 거기서부터는 전력질주로 해가지고. 네. 튀는 대지를 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네. 그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어떤 조건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신고 지연마다 다른데. 네. 가는 현장마다 다른데.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제시가 끝까지 버티더라구요. 끝까지 버티니까. 그 이제. 큰 개가 이제. 가는 시간 동안 버틸 만큼 버티니까. 네. 그렇게 이제. 찍고 세우고. 그럼 눈에 보여도 큰 개가. 네. 돼지가 못 도망가게. 집중력 있게. 돌려주고. 그쵸. 이제. 일단 반대방향 더는 못 가게. 이제. 그것은 이제. 자기만의 이제. 커트가 있더라구요. 그 라인 안에서만. 해결하는 개라고. 어떤가. 계속 도망가는 개를 반복적으로 돌려 세우고 있겠네요. 멀리 못 가게. 그 안에서. 그렇게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개를 이제. 입양을 보내봤는데. 네. 초보자라도. 정말 해결하기 쉬운 게 뭐냐면. 개가 세워나니까. 네. 뭐. 10m, 8m 앞에서. 5m 앞에서. 총을 때리도 되니까. 네. 도망을 못 가게. 확실하게 딱 돌려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좀. 해결이 가능하더라구요. 제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스타일이. 어. 스타일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용히 접근해 가지고. 뭐. 80m, 100m 부터. 200m 부터. 조용히 접근해 가지고. 앞에 가서 한. 20m, 50m 해서 당겨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아니면. 확실하게 세워나서. 가까이서. 그냥 근거리에서. 세우고 나서. 근거리에서. 가까이서도. 네. 쏘는 편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총 쏘고. 멀리서 이제. 솔직히 이제. 멀리서 이제. 아무리 사귀고 자는 여사라도. 멀리서 총 쏘다 보면.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저희는. 무조건. 확실히 인지하에. 네. 근데 보통 사람도 사실은. 무조건 확실히 인지하에. 가까이서 당기고 싶어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네. 가까이 가면. 배지가 터지니까. 개가 세워놔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멀리서 쏘을 수 밖에 없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개가 그만큼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보통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좀. 운이 잘 받아줬던 것 같더라고요. 그걸 몰라야 되지. 이제 제시가 짓고 있으면 이제. 케인 코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무게감이 있다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돼지 길을 묻다보면. 끝까지 주저앉는 스타일이 있어서. 더 이상 못 가게.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에 이제. 저희도 총 쏘고. 아. 케인하고 갈 때. 앞에서 마무리를. 이제 제시는 이제. 이제. 돼지가 도망가면. 이제. 하우찡이라고 하는건데. 이제. 하우찡은 또 찾아내고. 또 짓고. 가면. 대더기가 또 가서. 물고. 형식으로. 하우찡이라든지. 튀는 것도. 튀는 것도 잘 돌려주고. 네. 하우찡 나도 잘 찾아주고. 네. 그렇든. 노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 방송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글이라든지. 유튜브 하기 전부터. 저는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글을 맨날 쓰고. 영상을 올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부려보니까. 그런. 체력이라든지.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느낌이 어때요. 딱.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낭비 없고요. 네. 시간 낭비 없고. 일단. 몰라야 되지. 걔도 이제 산 타다보면. 힘들어서 물 마시고. 뭐 하는데. 여름에 산 타다보면. 걔가 이제. 물로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어서. 근데. 그런 거 아예 없고. 자기 먹을 거 마시고. 또. 수색하고. 체력도 뭐. 제일 좋은 것 같고. 네. 스피드는 어때요. 체력은 좋은데. 스피드도 이제. 많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튀는 돼지도. 이제. 따라갈 정도면.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발력은 어때요. 순발력은. 네. 민첩성 이런 거. 그것도. 근데. 뭐.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버려보니까. 주력이 좋은 개들은 또 있어요. 버리는 게 돼가지고. 근데. 순발력에서 좀. 탁월하기 때문에. 민첩성이. 네. 그것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이제. 아무리 잘 뛰어도. 체력이 좋아도. 어릴때는 처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세우고 있는 거는. 성경보다도 더 빨리. 순발력으로 돌려 세워버린다고. 대리가 돌았으면 가가지고. 네. 그게. 순발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부린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부려봐도 그렇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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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끝으로 뭐. 단성계를 부려보면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저는. 네. 저희.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단성계. 단성계. 그 이제. 말만 들었었죠. 사실. 말만 이야기만 들었고. 무슨 갠지도. 솔직히. 개의 글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초자. 역사라서. 이제. 제일 진짜. 케어 잘 되는 게고. 그 다음. 혹시나 이제. 분양글 같은 거. 단성계. 분양글에 대해서. 이제. 올라오게 된다면. 한번. 이제. 또. 만져보고 싶은. 그거는 있습니다. 안그래도 뭐. 전화가 많이 오는데. 예전부터.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분양을 안 보내다 보니까. 안 보내다 보니까. 다들 포기하신 분들이 많고. 네. 그래도 전화는 지금도 많이 와요. 아. 근데 지금도 뭐. 번식 계획도 없고. 종은 확보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분양을 보낼. 계획도 없고 사실은. 네. 네. 저희도 사실 그런 계획은 없거든요. 종은 데리고 있지만. 제 몸이 건강해지고. 네. 또 이제 아주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 있으면. 네. 이제 그런 데는 또 이제. 선물을 드리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는. 주로 무릎방 사냥을 많이 했잖아요. 네. 여러 마리를 부리고. 그렇죠. 또 왈왈이라고 해도 사실은. 네 마리 여섯 마리씩 많이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단성개가 등장하면서. 한 마리 두 마리로. 총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관심이 많이 쏠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많아졌다기 보다는. 그런 관심이 많이 쏠린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개를 많이 안 키워도 되고. 개를 많이 안 키워도 되고. 갤끼리 싸움하는 사고도 죽고. 맞습니다. 산에 들어갈 때도 한 두 마리만 데리고 가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단성개라는 게 생기니까. 네. 이런 장점의 개를. 우리도 저런 식으로 부려봐야 되겠다. 이런 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또 동물 복지란 말이에요. 많이 안 키워도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싣고 다녀도 되고. 네. 또 전에는 개가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다치고. 네. 맞습니다. 물어야 세우니까. 그렇죠. 물어야 서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어야 서지. 물어야 세우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해조수에서는 돼지가 바다 조수 잘하는데. 어떤 개들은. 옆장에만 가면 성률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아. 근데 단성개는 옆장이라든지 유해조수 차이가 안 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피드나 주력이 좋으니까. 그렇죠. 밑접성이 좋으니까.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이제 말로는 제가 9년 10년을 이야기 했으니까. 네. 말로는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브리딩을 할 만큼의 환경이라든지 전문성이 떨어지고. 네. 이제 개를 팔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은. 네. 본인이 또 잘 알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은 다 알죠. 안 쉬운데 개를 팔기 위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뭐 3kg, 4kg 따라가 가지고. 사람 가면 또 터지는 거는. 세운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핵을 건 게 뭐냐면. 뭐 예전에도 사실은 그런 개가 있긴 있었고. 불인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개가 불인이 돼서. 전체적으로 그런 개가 나와 가지고. 그런 개들이 보급이 되고. 이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 개만 잘 했던 거고. 특정 시기에 잘한 개가 많고. 한 달 동안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 못하는 개들이 많고. 또 뭐 몇 달 자라다가 죽어버리거나. 이런 개가 많고. 네. 그런 개가 많은데. 이런 개 자체의 습성이 원래 이런 개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개를 많이 안 데리고 다니고 싶다. 우리도. 우리도 그냥 총사냥 편하게 하고 싶다. 개 안 다치고. 우리도 가까이서 세우고 싶다. 이런 욕심에 이제 개의 기능도 보게 되고. 사냥 방법도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제가 좀.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유해 조수라는 게 꼭 필요한 거지만. 희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희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을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네. 내 생각은 그런데 본인은 직접 부려보는 거 어떤 거 같아요. 말로 떠드는 게 아니고. 직접 이제 부려봤으니까. 되게 편한 거 같습니다. 편하게 사냥하는 거 같습니다. 그때 또 신이 나가지고. 또 자주 갔다고. 밥만 먹으면 산에 올라갔다. 이라든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터뷰하고. 네. 또 기회 될 때 또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이제 뭐. 우리 또 단순개 소개뿐 아니라. 네. 또 다른 좋은 개들이 있으면. 그런 개들도 좀 소개를 하거나. 네. 개체 특성이 우수한 개가 있잖아요. 네. 종이 좋은 개도 있지만. 네. 근데 아직 사냥개 브리딩은. 뭐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잘. 전문성을 띄우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부업이나 취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개체적으로. 개체 특성이 우수해서. 보존해야 될 애나. 혈통이 중요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들이 있으면 또 제가 채널에 소개도 하고. 또 그런 집에 가서 또 브리딩을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제가 아. 이 개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브리딩을 좀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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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